Hola! 여러분 오늘은 나의 행선지를 나타내는 문장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무실에 가라는 문장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 alla oficina 보이 alla oficina 자, 보이는 가다라는 뜻의 이르 동사의 주어가 요, 나일 때의 변화형이에요. 보이 다음에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라는 뜻의 아를 붙인 다음에 나의 행선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아 다음에 남성 단수 정관사인 l이 나오게 되면 줄여서 알로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이 alla oficina 라 oficina는 사무실이란 단어로 여성 정관사이기 때문에 줄여쓰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이 alla oficina 나는 사무실에 가라는 문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이 alla oficina 보이 alla oficina 자, 그러면 나의 행선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집에 가라는 문장 해볼게요. 보이 alla oficina 보이 alla oficina 까싸가 집이란 단어죠. 나는 집에 가 보이 alla oficina 자, 이번에는 나는 학교에 가라는 문장 해볼게요. 보이 alla oficina 보이 alla oficina 보이 alla oficina 우니베르시다 대학교란 단어죠. 보이 alla oficina 나는 학교에 가 자, 이번에는 나 슈퍼마켓에 가라는 문장 해볼게요. 보이알 슈퍼르메르카도 보이알 슈퍼르메르카도 슈퍼마켓이란 단어 슈퍼르메르카도는 남성명사예요. 자, 그래서 정관사 l이 오게 되고요. 이때는 줄여서 알 로 써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슈퍼마켓에 가라는 표현. 보이 알 슈퍼르메르카도 이번에는 행선지를 묻고 답하는 대화를 연습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선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돈데바스 너 어디 가니 아돈데바스 너 어디 가니 아돈데라는 표현 어디어디로 라는 문장입니다. 아돈데바스 너 어디 가니 나 사무실에 가 보이 알 라 오피씨나 보이 알 라 오피씨나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예의를 갖춰야 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아돈데바 아돈데바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아돈데바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보이 알 씨네 보이 알 씨네 씨네라는 영화관을 나타내는 단어는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알이라고 줄였어야겠죠? 나는 영화관에 가 보이 알 씨네 잘하셨습니다.